오늘은 싱글벙글 실제로 결정사 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결정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결정사 사장님은 최근 여성들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멀쩡하게 생긴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딱 봐도 인스타그램 하게 생긴 그런 여자였고 그 명품백 들고 사진 찍는 그런 타입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 여자가 결정사에 와서는 여기 1조 자산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어떤 단위인지 아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자산가들을 만나봤다고 어떤 오빠를 만났었는데 다달이 천만원씩 줬다고 그런 남자 결정사로 만나고 싶다는 여자가 왔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결정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의 재산과 능력은 어떤 게 있냐면 지잡대 나오고 월급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주제에 결정사에서 1조를 가진 자산가를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결혼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엄마하고 딸이 왔는데 그 딸이 엄마 있는 데에서 나이 상관없다 10살 20살 차이 상관없다. 무조건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다라고 말해서 그 손님이 집에 간 다음에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우리 딸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애가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기괴할 정도로 뒤틀려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바라보며 마치 회사 이직하듯 돈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실제로 여성시대에 존재하는 결정사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결정사로 만난 남자 아빠가 대학교 총장이라는데 돈 좀 있어 보여. 집안 자산 100억이라는데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남성의 집안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 외모는 나쁘지 않고 훈훈한데 형제가 남동생 2명에 여동생 1명 있다네 이거 만날까 라는 식의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해 우리 여성들은 이런 케이스는 집안이 좋아도 딱히 이득이 없을 거야 난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하며 형제자매가 많으면 받아먹을 돈이 줄어드니까 별로라고 말하는 속물적인 모습 여성들이 속물같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은 보실 만큼 보셨으니 뭐 이제는 감흥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남성의 이상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못 봤을 겁니다. 원하는 이상형의 청순하게 애교 있는 스타일 원해요 라고 써놓은 남자 진짜 외기야 라고 말하면서 남성이 청순하고 애교 있는 스타일 좋다고 말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말하는 저 모순된 모습 대놓고 달이 예쁜 여자 원한다는 글도 봤다라고 말하며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보는 건 속물같다 표현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모순적인 내용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능력을 보고 재력을 바라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바라보는 건 속물같이 바라보는 이 모순적인 상황 부디 여러분은 결정사에서 종마 만나듯 여성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사에서 만나는 사람은 본인들 입으로 NN번의 남성을 만나봤다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NN번이라는 건 적어도 10번 이상의 만남을 가졌다는 말인데 10번 이상 혹은 20번 정도까지 남성을 만나며 이리저리 남성의 조건을 보던 여성과 과연 사랑이 가득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언제나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싱글벙글 안타까운 결정사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정사로 34명 어플로 18명 도합 52명을 만난 여성과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